저기요 너무 이쁜데? 남친이 반할 만한 데이트룩 추천할게요 영상 끝에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바지는 할라라라는 브랜드의 바지인데 할라라는 미국의 애슬레저 브랜드로 스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슬랩들이 입으며 북미 틱톡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인데요 이 바지는 이름하여 미드 라이즈 멀티프 포켓 스트레이트 레그 스트레치 니트 캐주얼 카고 청바지 일반적인 지퍼가 있는 청바지가 아니라 짱짱한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바지라서 입고 벽기 진짜 편해요 제 키가 170이라서 보통 청바지 서면 짤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 바지는 길어서 너무 좋았어요 허리로 높게 올려입으면 초르르 하고 길게 떨어지는 핏이라 다리 체형 커버돼서 부담 전혀 안 되고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까지 느낄 수 있고요 로우라이즈로 내려입으면 입단을 접어서 귀엽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와! 티클녀가 이렇게 귀엽게 청바지를 입을 수 있다네 너무 감동해요 주머니 진짜 깊어서 핸드폰 넣고 빠질 염려도 없고 사이드 포켓까지 다 진짜 리얼 포켓이라서 수납력 대박이에요 바지 원단도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입어도 될 정도로 얇고 또 컬러도 연한 컬러부터 진한 컬러까지 한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나라 백리스 코롯의 트윈원 포켓 미니 킥드라이 풀러 위 킥트볼 액티브 원피스에요 과즙미 팡팡! 상큼한 오렌지 컬러 액티브 원피스에요 색깔이 쨍해서 테니스 코트 위에서 보면 더 통통키면서 발랄한 느낌이 들어요 일자 허리이신 분들께 진짜 추천! 허리가 잘록하면서 플레어로 샥 옆으로 퍼지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바로 없는 허리를 딱 하고 만들어주고 수나가 하늘하늘하면서 가벼운 소재라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워 보여요 앞은 나시고 뒤도 나시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는데 꼬임을 줘서 멋스럽기까지 해요 속바지랑 핸드폰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도 있고 브라켓까지 매장되어 있어서 따로 속옷 입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일상복이나 테니스복으로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이넥 쇼트 슬리브, 사이드 포켓, 다이백, 히트라이, 미디 캐주얼 드레스 일명 여신 원피스! 이거 소재 진짜 대박이에요 팔라라는 다 소재가 좋은데 특히 이 원피스는 뭔가 엉망을 부드러운 구름이 감싸는 듯한 느낌이랄까? 진짜 셔르르 떨어지는 핏인데 걸을 때마다 하늘하늘 거려서 여신 느낌 나는 원피스에요 허리는 스티링으로 꽉 묶어서 달록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날씬해 보이고 팔 소매도 완전 나시가 아니라 살짝 내려오는 슬리브리스라서 활동하기 편하고 팔뚝도 너무 가녀려 보여요 그리고 좋았던 건 원피스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티가 안 나게 있어서 진짜 편하고 그냥 가방 하나 툭 걸치고만 있어도 마치 꾸안꾸 느낌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일명 여신 원피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옷들은 모두 한나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 영상 아래 첨부한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15% 할인이 되니까 꼭 코드 입력해서 할인받는 거 잊지 마세요